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매지컬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. 이번 프로모션은 가족, 친구, 연인과 함께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로 기획됐습니다. 특히 파라다이스 시티 1층 플라자 광장에서 3년 만에 개최된 크리스마스 마켓은 나흘 만에 누적 방문객 약 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.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다채로운 연말 콘텐츠는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